KRIS TOY 마린아, 왜 이새는데 좋아? 미쳤는데요? 민규 형이랑 싱가포러 가고 있어요 왜 찍고 가야겠어요? 네 갑자기? 이거 줌? 줌? 줌 어떻게 당기더라 갔다 올게요 초청 받아가지고 행사 같은 날 좀 갔다가 맛있는 거 좀 먹고 쉬고 정보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지가포르에서 뵙겠습니다 펠로키키 50주년 행사에 저희가 하하하하하 오케 오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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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펜가 제대로냐 어 하하하하 스코 아 스코 스코 간다 어 뭐야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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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해야지 모르겠어 우와 UA!!! 이거 뭐야 이게 뭐 받았어?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오 진짜? 너무 대박 아 이제 코인이 필요하다 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마이갓! 워! 워! 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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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대박! 워 대박! 워 대박! 일정 끝나고 이동 중입니다. How was your event? How was your QT event? I am QT man. I am QT Kitty man. QT 하루종일 보다가 병 걸릴 것 같아. 눈이 어지럽네. 저 인형 뽑기 장애인. 티키를 못했는데. 아니 그리고 인형 뽑기 왜 이렇게 잘하냐? 인형 오늘 한 번만에 다섯 개 뽑고 이랬어. 그래서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애들 좀 주고 민규 형 주고. 맞아. 계좌로 돈 받아야지. 공차로 무릎 바닥 짓먹어 지금.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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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베이센치에요. 와우. 오늘 마리나베이센치 또 좋았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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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브리 굿. 와우. 와우. 진성아 기분 좋아? 네. 개쩍, 개쩍인데요. 쩔지? 진성아 이거 뭐야? 몰라요. 하하하하하하. 저녁이라서. 아니. 와우. 아우. 고맙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니 그래도 좋아하는 거, 나는 항상 약간 좀 애들 좋아하는 거 보면 좀 기분이 너무 좋아. 하하하. 하하하. 형 때문에 호광하네 진짜. 하하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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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랑 다 이어져 있어서 금방 금방 웃을 수 있어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So this one... The boat in the mall Have you seen it? Yes, I've seen it Wow And there is also famous What is your name? I don't know And there is a cafe in there You can see it You can see it It's crazy This is Chanel I'm taking it The Chanel?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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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was 20 years old I can't see it But I can't see it Wow... It's crazy I'm happy I'm happy Good! Good! Singapore is not like other... It's too Asian Yeah, yeah It's not Asian It's not a word Really, really So now this is new LV chocolate Oh... Really chocolate? You wanna see? Can I buy something for you? You wanna... Try? Can I buy it for you guys? Oh... Really? It's pretty smart Can I get this one? Can Anything else for you? Oh You wanna give it to yourself? In order to give it to yourself You wanna give it to yourself? Yeah I can... Can cause it's really nice Can you go for your last one? Oh, thank you so much Can you just want to... No, no, no This is my first Louis Vuitton In my life, seriously Me too Wow, amazing Really, thank you 내 인생에 처음 루이비턴 근데 또 그 싱가포르에 밖에 없는 루이비턴 초콜릿을 먹어보겠네 한게 얼마에요? 100달러 쿠마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클럽이라고 합니다 11월 9일날 리스 한거 같아요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촌농 같나?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데? 진짜 헤이 진성 Here is your first 루이비턴 어때요? 100달러짜리 루이비턴 초콜릿 아직 안먹어봤는데 뭐 이거 가방을 대대손손 3대째 물려주도록 하지 다시 렛츠고 그 싱가포르 이제 스무 살 때인가 와보셨잖아요 네 느낌 어때요? 느낌 좋죠 아니 근데 여기 그때 어렸을 때 왔을 때 되게 거탈기 시기로 본 기억이 언뜻 나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크고 좋네요 마리나베 이슬랜드 좋아? 미쳤는데요? 좋긴 진짜 좋아 미쳤는데요 그냥 살면서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꼭 한번 소비를 해볼만하다 소비를 해본다는 거는 와볼만하다? 아니 돈을 주고 여기에 그 투숙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한 1년의 플랜을 돈을 모아서 해야겠죠 진짜 오지게 비싸더라 네 저희는 조금 죄송하지만 운이 좋게 이런 기회를 얻었지만 근데 제 돈 주고라도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시 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우리도 부자서 해야 되는데 될 거야 나중에 우리 부자 되면 캔한테 은혜 갚는다고 얘기 좀 캔 When we be a rich guy we'll buy another Louis Vuitton chocolate for you 캔 He salute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뒤져도 여한이 없다 오늘 뒤져래 하지만 와 한 수십번을 하는 진석이 스티뜬 Bill HEN 도 monday resembling 일 Nepen 아이들 92 영국 Yea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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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되 Sure can Oh, really 와, 쇼크 쩐다 그 정도야? 네 와, 이 규모나 이런 위약감에 지금 머리가 징하네요 진짜 근데 저는 돈이 없지만 돈을 모아서라도 와볼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밥 먹으러 고등렘지 가게로 갑니다 There is one upstairs Oh, really? It's upstairs, you can see outside 아, 한층 위에 더 가게가 있고 여기 뷰가 좋답니다 Yeah, I want to buy this camera Squish Chicken wing Chicken wing Chicken wing Wow Ooh Actually I wanted to buy this camera Oh my god That is, I should take it off Yeah, I should take it off Oh yeah? You haven't even made it to me This is what? 뭐였지? 릴링턴 릴링턴 이걸 여기서 먹어보네요 이걸 여기서 처음 먹어보네 진토마호크랑 진짜 맛있네 오 이쁘다 키티가 이쁘네 네 전년단 친구들 아점 먹었어 아점 진짜 프랑스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이라네요 예스 어니언스 이게 엄청 나름 유명한 시그니처 맥이야 프렌치 어니언스 먹어봐요 해전꽃 같은데요 그런거야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조금 맛이 장조림 갈비찜? 근데 약간 따뜻하니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뭐가 죽었네 차 나가서 충분히 메이팅해서 먹을만한 맛 랍스터 스파게티랑 와듀 랍스터 스파게티랑 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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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쪽 여기서 제빵도 하시는거 아니에요? 오븐이나 이런거 다 있는거 보니까 양파 아니에요? 양파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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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고등램지 16천명에 먹었는데 그거보다 여기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랍스터 택택택택 국수 оки 국수 화 Ski Mitte Nest 스파게티 aktu 랍스터 DB Alzheimer 홋 얼굴이 부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옛날에 지옥구 들어왔었잖아 똑같죠 지옥구 들어왔는데 여기서 압도 섰었는데 지옥구에서는 진짜 못생겼어 무거는 거 맞죠? 그냥 무거워 아니 무거웠어 그니까 지옥구 이후로 너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부었던 적이 없어 그때 너무 많이 부었어요 내가 진짜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가면 저희 카페에 공연할 때 공연할 때 공연할 때 와... 좀 베네치아같이 해 여러분 베네치아가 몇 년 뒤에 잠긴다고 하는데 잠기면 싱가포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해놨어 네 근데 돈 매고 타실 거예요? 죽어도 안타죠 눈에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제가 뭐 눈에 띄는 걸 엄청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아는데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진짜 생각보다 눈에 띄는 거 싫어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방송 나갔냐 그러니까 왜 나갔지? 근데 방송을 나감으로써 제가 진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나도 돌이켜보면 왜 나갔지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좀 모두가 관정이지 않나 아 맞아요 잘하는 사람을 조금 알리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지 맞아요 유명해지는 만큼 잃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유명한 것보다 유명한 게 낫다 맞아요 바샤 커피도 있고 바샤 커피 이게 싱가포르 브랜드고 그 트와이닝이라고 엄청 유명한 싱가폴 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브랜딩해서 만든 형이랑 저녁 먹으러 이렇게 발효한 소스에 발효한 소스에 뭐지? 보수도 안 돼 보수 뭐 여러가지 들어간 태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좀 컴컴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발효라 생선 같은 거라 발효된 생선 소스를 이용해 근데 발효된 생선 소스는 안까지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랑 같이 합쳐지니까 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내 스타일 이거 펠엘인 펠엘 맥주 같은데 좀 블랑 같아 맥주 자체가 생각보다 근데 완전 괜찮은데 근데 완전 괜찮은데 근데 완전 괜찮은데 겁나 맛있는데요? 배질튀김 같은 거랑 갈릭 오징어 볶음? 그렇죠 삼겹살 같은데 오징어 갈릭튀김 오징어 갈릭 고마워요 오징어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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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를 내 스타일은 아냐? 정말 내 스타일은 아냐? 조금...뭐지? 내 포옹에다가 나는 생선 날 거 아니면 잘 안 봤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고 조금 쎄요 아이컨 타입 계속 하고 있더라고 새끼가 싸가지 없게 계속 나르치다고 왜? 역시 음식 찍는 줌 상태가 기관이 있네? 맛있게 드시고 제 브이로그에서는 음식 자체의 비주얼은 그냥 없어요 내다 버렸어 그냥... 저는 현미경 샷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야 이게 새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저도 맛이... 굽네치킨 같은 맛? 굽네 맞아 굽네치킨이에요 굽네치킨 다이어트... 다이어트... 굽네 굽네 싱가포르에서 먹는 망고가 어... 땡큐 음... 맛있어요 괜찮다 떡이랑 먹는 것 같아요 떡이랑 딱한 떡이랑 네 진짜 델타입은 아니긴 하더라고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나도 맛있어야 생각보다 뭐... 지금 이제 인피니티풀 가고 있습니다 55층에서 또... 엘리베이터 갈아타서 57층까지 오... 미쳤다 와... 미쳤는데요? 여기를 이제야 오는 거야 아니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 한번 도와요 진짜 레전드다 미쳤다 한마디 하시죠 형 아... 제가 진짜 드디어 인피니티풀 너무 버킷미스터인데 이제 와서 너무 좋아 와... 진짜 쩔긴 쩐다 근데 너무 쩔어 이거 뷰가 있다고 와... 레전드다 미쳤다 진짜 어어... 우와... 이게 너무 쩐다 우와... 아... 으으... 우으... 우와... 하... 하... 기분이 한껏 좋아보이는 진석씨 괜찮은데요? 한껏이 아니고? 떨어지면 좋겠지? 진석씨 어때요? 기분이? 개좋은데요? ㅋㅋㅋㅋㅋ 진짜 근데 이게 베이센츠가 비싸다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진짜 한 1년 모아서 얼마나다 달에 한 10에서 20만원씩 넣으다보면 충분히 올 가치있다 너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경이 일단 주는게 조금 진짜 크다 제가 스무살때 여기 싱가포르 와서 가족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저런 호텔 내가 나중에 가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상으로도 엄청나게 비쌌던걸로 기억하는데 저 돈 주고 갈까? 근데 와야될거같애 ㅋㅋㅋㅋㅋ 꼭 오세요 진짜 인생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만하다 근데 이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몇번을 했는지 몰라 아니 적금을 만약에 모두가 많이 드시겠지만 만기 될 때 자기한테 보상의 의미로 꼭 한 번 그 병봉 사지마시고 처음 한 번 여기로 아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언젠간 다시 올게 어때? 나도 내가 부자가려고 했는데 좋아 아 괜찮다 nos companys 집에 가는게 연결 안 좋은 나오고 또 니카 정볶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